열차 연기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사석이 마련되었습니다. 특히 객실 중앙 칠해성 양쪽 끝에 마련되었습니다.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눈부신 아침 설레는 느낌 왠지 기분이 좋아 어쩌면 혹시 꿈은 아닌지 내게 문자를 보내 난 더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세워지진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나 데스티니 넌 나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나도 미처 몰랐죠 솔직한 나의 마음을 자꾸만 너에게로 살며시 기대고 싶어 한번쯤은 울었죠 너도 날 좋아하는지 맘에 외던 소리는 너에게 닿지를 않아 처음 설레는 나의 마음이 언젠간 내게 닿기를 부르던 날에 맘에 봄이 있다면 그대가 돼줄래요 그리운 날에 나의 눈이 젖으면 날 안아줄래요 물어볼 순 없겠죠 너의 솔직한 마음을 가까이 있는 그대가 멀어질까봐 멀어질까봐 겁나 그리운 날 처음 설레는 나의 마음이 언젠간 내게 닿기를 언젠간 내게 닿기를 부르던 날에 맘에 봄이 있다면 그대가 돼줄래요 그리운 날에 나의 눈이 젖으면 날 안아줄래요 지금부터 že 푸르던 날에 맘에 봄이 있다면 그대가 돼줄래요 그리운 날에 나의 눈이 젖으면 날 안아줄래요 그리운 날에